안녕하세요 포도입니다 최근에 이곳 일본 후쿠오카에서 후쿠오카성 사쿠라 마즈리라고 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행사는 후쿠오카에서 벚꽃 명소로 알려진 마이즈르 공원에서 행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는 만큼 이번에 영상으로 기록 남겨서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소개해 드립니다 그러면 같이 구경하러 한번 가보실게요 안녕하세요 포도입니다 저는 지금 일본 후쿠오카에 있는 마이즈르 공원이라는 곳에 와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곳에서 후쿠오카성 사쿠라 마즈리라고 하는 벚꽃 축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곳 마이즈르 공원은요 후쿠오카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벚꽃의 명소로 불리는 곳입니다 정말로 명소로 불릴만한 곳인지 어느정도 매력이 있는 곳인지 지금부터 같이 보러 가실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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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곳 소쿠오카에는 이미 벚꽃이 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들 잠깐 보면서 위쪽으로 조금만 올라가다 보면 왼쪽 편에는 사쿠라 그루메라고 해서 축제 현장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아주 맛있는 음식들을 많이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잠시 쉬어가시면서 식사를 즐기셔도 됩니다 특별히 이곳 마이즈르 공원에서 벚꽃을 즐기기에 가장 좋은 장소 3군데가 있습니다 사실 이전 영상인 라이트업 영상에서도 잠깐 소개를 해드렸던 그런 곳인데요 밤에 보는 모습과 낮에 보는 모습이 굉장히 또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모습들인지 하나하나 같이 보실게요 먼저 첫 번째로 볼 곳은요 좀 전에 제가 손가락으로 가리켰던 곳인데요 이곳은 천수대에서 내려다보는 벚꽃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곳뿐만 아니라 사쿠라엔이라고 하는 벚꽃 정원의 그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 모습 같이 보러 가실게요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신 곳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사쿠라엔 그러니까 벚꽃 정원이죠 그 벚꽃 정원이 굉장히 예쁜데요 이곳을 한 바퀴 돌면서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천수대로 올라가서 이 벚꽃 정원을 내려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내려다봤을 때 그 모습이 굉장한 장관입니다 그 모습들 지금부터 보여드릴 건데요 여기부터는 사실 나레이션이 방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눈으로 같이 한번 확인하실게요 여기부터는 사실 나레이션이 방해가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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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벚꽃 정원을 한 바퀴 돌다보면 천수대라는 곳이 보입니다 지금부터 여기를 올라갈 건데요 이 천수대에서 내려다보는 벚꽃 정원의 모습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정말로 매력적인지 그러면 지금부터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실게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네 지금까지 첫 번째 장소였던 벚꽃 정원과 천수대에서 바라본 벚꽃 정원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두 번째 장소로 이동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두 번째 장소의 이름은 타몸 막노라는 곳입니다 이곳도 굉장히 매력적인 곳이거든요 어떠한 매력을 보이고 있는지 같이 보러 가보실게요 감사합니다 내놓은 데가 필요한 점이 돼요 textbook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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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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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두번째 of jake 장소 까지는 모두 보셨고요. 지금부터는 세 번째 장소인 오타카 저택터로 향하려고 합니다 이 오타카 저택터는요 마이주르 공원에서 어울리 공원 쪽으로 향하게 되면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벚꽃 놀이를 하면서 돗자리를 깔고 그 위에서 식사를 한다든지 한잔을 한다든지 그런 행위 자체가 금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올해부터는 그런 모든 금지들이 해금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벚꽃 현장에서 즐기고 노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항상 느끼는 거긴 한데요 역시나 벚꽃은 사람과 함께 할 때 더욱더 그 가치가 빛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풍성한 벚꽃 축제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너무 말이 많았네요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오타카 저택터의 모습이 어떠한지 같이 눈으로 확인해 보실게요 그래서 더욱더 풍성한 벚꽃이 되었을 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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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예쁜 벚꽃 정원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안 보고 지나가면 굉장히 아쉬운 곳이에요. 그래서 영상으로 보여드립니다. 이제 이곳을 모두 구경하고 앞으로 쭉 가보시다 보면은 아까 초반 영상에서 보신 것과 같이 많은 축지 현장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각종 공연도 하고요. 그리고 맛있는 음식들을 판매를 하기도 합니다. 이곳을 잠깐 둘러본 후에요. 마지막으로 한 군데 더 보여드리고 싶은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으로 이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같이 걸음 옮겨 보실게요. 이거야. 이곳에서 만나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렇게 모든 곳을 구경한 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꼭 보여드리고 싶은 마지막 한 장소가 있는데요 바로 후쿠오카의 옛 성터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가면요 그 벚꽃이 펴있는 모습과 그 길의 모습이 굉장히 보기가 좋아서 많은 여린들이 실제로 이곳에서 사진을 많이 찍기도 하고요 많은 방송국에서 오프닝 화면으로 이곳을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얼만큼 매력적인지요 지금부터 같이 한번 보러 가보실게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네 이상으로 오늘은요 이곳 일본 후쿠오카에서 진행이 되었던 후쿠오카성 사쿠라 마츠리 현장을 보여드렸는데요 이미 벚꽃 많이 구경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아직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모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좋은 추억 내지는 기억이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그러면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구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맙습니다